전자렌지의 놀랍고도 다양한 활용법 안녕하세요 미식부부입니다 오늘은 음식을 데우는 기능으로만 주로 사용했던 전자렌지의 놀랍고도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레몬즙을 만들 때 전자렌지를 사용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양의 즙을 짤 수 있습니다 레몬을 통째로 넣고 개당 1분 정도 돌려주면 되는데요 레몬이 따뜻해지면서 과육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손에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즙이 정말 알뜰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모아두고 샐러드나 소스맛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추기름은 요리를 맛있게 해주지만 만들기가 꽤 번거롭죠 그런데 전자렌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볼에 고춧가루와 식용유, 굵직하게 다진 대파를 넣고 전자렌지에서 3분 정도 돌리면 맛있는 향이 솔솔 나는 고추기름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몇 시간 동안 불려야 하는 콩도 전자렌지만 있으면 단 5분 만에 불릴 수 있는데요 콩에 2배 분량 물을 넣고 돌려줍니다 크기도 부풀고 껍질도 쭈글쭈글한 상태가 됐는데요 깨물어 보면 설액은 콩처럼 제법 잘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불린 콩으로 콩자반을 만들면 삶는 시간도 단축되고 무엇보다 몇 시간 전 미리 콩을 불려 놓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찜솥 없이 단호박을 간편하게 익힐 때도 좋은데요 자르기 편하도록 살짝 익혀서 반으로 썰고 숟가락으로 속을 파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모양대로 썰어주는데요 샐러드용은 자른 상태에서 좀 더 익혀주세요 패티나 동그랑땡땡을 만들 때 볶은 양파가 필요한데 손도 바쁘고 팬에 쓰는 게 번거롭다면 다진 양파에 기름을 적당히 뿌려서 랩을 조금 헐겁게 씌운 뒤에 전자렌지에서 익혀 보세요 팬에서 볶은 것처럼 간편하게 완성됩니다 적은 양의 닭가슴살을 조리할 때는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게 번거롭고 귀찮기도 한데요 냄새를 잡아줄 재료들을 넣고 랩을 씌워서 전자렌지에 3분 정도 익혀주고 꺼내서 뒤집은 후에 다시 2분 정도 익혀주면 냄새도 없고 육질도 부드러워집니다 간편한 닭가슴살 조리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전자렌지는 식재료 조리 뿐 아니라 건조와 살균소도 기능도 있는데요 사용하고 난 후에 대나무 김발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도 좋더라고요 30초 정도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면 훨씬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잘 보관한다고 신경 써도 눅눅해지는 김을 1분 정도만 돌려주면 다시 바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덩어리지고 눅눅한 가루 조미료들도 살짝만 가열하면 금방 보송보송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밀봉해도 눅눅해지는 과자들 그릇에 담아 돌려주면 다시 바삭한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수란도 전자렌지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구멍을 몇 개 내주고 원하는 익힘 정도를 확인하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냄비 수란보다 완벽하진 않지만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참고해보세요 기름이 튀지 않고 깔끔하게 바삭한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삭한 베이컨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자렌지와 함께 슬기로운 주방 생활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